그라운더는 소감을 말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오면서 여러가지 추억도 많이 쌓고 약간 저에겐 아일랜드가 꿈같은 거여서 꿈이 데뷔여서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제가 하던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온 만큼 정말 간절하게 매 순간 매 미션 임했던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계속 기억에 남는 무대 꼭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아일랜드는 저에게 빛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일랜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귀여워 입장 테스트 날부터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같이 열심히 해준 언니들 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모든 아일랜드 친구들 그라운드 친구들 다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파트2에서 무대를 더 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느까지인지 알게 되었고 파트2에서도 또 유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파트1을 준비하면서 매 미션마다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희망을 가지고 아일랜드 분들께서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23명 죄송합니다 23명 모두 저한테 너무 저한테 너무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자기 할 것도 바쁠 텐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탈락하더라도 꼭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